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이후 강원도를 찾아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.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대선 후보가 설 명절 직후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강원도에서는 평화와 경제, 안보가 선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당은 최근 춘천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선대위와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강원도당 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